혹시나 너무 앞서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너희 둘이 결혼하면 석진이 형이 일단 주례 해주고. 오빠 결혼 안 해요. 세찬이를 어떻게 결혼해요. 나 저런 애들 미워. 전소민 같은 애. 나 저런 애들 미워. 전소민 같은 애. 이 형이 상처를 좀 받았나 보다. 사랑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. 내가 빙수 먹자고 했는데도 안 먹었다니까요 같이. 네가 자꾸 이렇게 막지 마 좀 받아줘 봐. 너도 좀 그러지 그랬니. 그래. 너도 좀 그러지 그랬니. 네가 좀 받았으면 슈퍼맨 네가 같이 했지. 네가 좀 받았으면 슈퍼맨 네가 같이 했지. 우와 강력한 한방이다. 아니야 우리는 계류바 난 그러진 않았어. 아니 근데 잠깐만 양 팀이 누가 이길지를 고민하라고. 아니 그건 뭐 어떻게 답 나오겠지 뭐 하다 보면. 저희가 더 궁금해 사실은. 아니요. 뭐 한참에. 뭐 한참은. 뭐 한참에. 이게. 그런데. 대낵이. 감사합니다.